태풍의 눈으로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했던 미국 대기업들의 대량 감원 태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에선 무더기 해고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미국의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9월 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 성적이 낮은 1%에서 5%까지 해고하는 관행을 올해도 9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체 직원은 4만 7천 명이어서 1%면 470명, 5%면 2,350명이나 해고할 계획임을 직원들에게 고지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 공개인 IPO 거래 실적이 급감해 수익이 악화되자 비용 감축을 위해 팬더믹으로 일시 중지했던 연례 근무 평가에 따른 1에서 5% 감원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자동차는 9월 중에 3천 명이나 대량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감원하는 대상은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딜러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과 컨트랙터들이라고 포드 측은 밝혔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앞으로 테슬라와 같이 전기 자동차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스냅채트사도 전체의 20%를 대량 감원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스냅채트는 전체 직원 6,400명 가운데 20%인 1,200명을 해고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들 대기업들 외에도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와 스프린트와 합병한 티모빌 등도 대규모 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대기업들이 대량 감원에 나서도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고해 고용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을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 냉각을 우려해 미리 감원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잡오프닝이 1,124만 개로 실업률에 따른 구직자 570만 명보다 두 배나 많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거나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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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